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말 한마디 나올 때 서로를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사랑 함께 가서 할 수 있고 함께 가서 배가 되는 그런 우리 둘이 모여 힘이 되고 셋이 모여 하나 되는 우리 우리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걸어가나요 같이 나는 이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쩌면 그리고 서툴지만 주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나는 이름으로 한 걸음 걸어가나요 같이 나는 이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쩌면 그리고 서툴지만 주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나는 이름으로 우리 나는 이름으로 한 걸음 걸어가나요 같이 나는 이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쩌면 그리고 서툴지만 주 내 안에서 함께 가요 우리 예서는 내 안에서 에게something 감사합니다.